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티비 구독, 좋아요 꾸욱 눌러주세요. 자, 올해는 경자년이죠. 흰지띠입니다. 이 쥐는 모든 어떤 실험의 대상도 되고 우리 인간에게는 참 많은 도움을 주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이 경자년의 경이 백이기 때문에 흰지띠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해보다는 좀 남다르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 흰지띠에 와서 이 쥐띠생들이 어떤 행운이 오고 어떤 달에는 어떻게 좀 조심해 가야 되고 그런 거를 보다 보면 올해는 이 쥐띠를 총운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괜찮아요. 작년에 어떤 선생님들은 쥐띠에 쥐띠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지 않겠냐. 어쩌겠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돌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올해 경자년에는 2020년도 아주 이렇게 나를 발견을 하라 나를 발전을 시켜라. 나를 밖으로 내놓아라 나를 빛내라 또 내가 어떤 밀어왔던 거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그래도 여의치 못해서. 이래저래 의심하면서 좀 눌러놨던 거 올해는 이렇게 추진을 하시고 뭐 투자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 확장. 이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사도 괜찮으시고. 25세 같은 경우는 애정운이 들어와 있어서 남녀가 이렇게 만나고 거기에서 내 천상 배표를 굉장히 많이 만나는 그런 올해가 해이다. 그런 운이다. 거기에서 뭐 좀 사귀면서 서로 관찰해 가면서 이루고 가는 것이 올해 많을 거예요. 25세 이 친구들은. 그리고 직장으로도 안정이 돼요. 37에 계신 분들은 싱글들은 상대를 만나겠고 특히나 남자분들은 올해에 여기 투자를 좀 많이 해 보세요. 소위 말하는 성주운이라고 그러죠. 그 운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앞만 보고 달리시면 안 됩니다. 49살. 임자생이죠. 이분들은 아홉수가 들어서도 그렇지만 1월 2월 12월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사고수에 관제에 또 이분들은 남의 말에 억울한 소리 내가 하지도 않은 거 누명을 쓴다 이런 수도 들어 있어서 올해는 이 49의 임자생들은 특히나 12월에는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귀인도 나타나요. 나를 도와주는 손길이 뻗어서 나한테 온다. 회사에 조심은 하시되 그래도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8월쯤에 귀인은 들어온다. 너무 죽으라는 수는 아니다. 그런데 올해는 임자생들이 운전한다든가 술을 마시고 남의 시비수에 걸린다든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특별히 당부드리는 거는 조심하셔라. 그래야만이 관제도 안 끼고 망신수도 없다. 내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차분하게 내 할 일만 꾸준히 정진해 나가라.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걱정스러운 거는 이 무자생들 참 건강으로 조심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집에서 먼 길 이렇게 여행은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다가 뇌졸중 이 뇌질환으로 올 수 있는 그것이 굉장히 많다. 몸으로 굉장히 공곤해요. 올해가 아픈데도 없이 그냥 이렇게 피로 피곤하고 물론 연세도 있으셔서 그러겠지만 그런 거를 굉장히 외사에 좀 조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올해가 경제년 흰 쥐띠 해다 보니까 또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렇게 헤쳐나가시면 참 좋으실 거예요. 이 쥐띠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올해 아주 신나고 아주 대박 터지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